아름답고 광활한 대자연과 클래식 문화의 본고장으로 손꼽히는 독일. 독일에서도 미넨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 그래서 늘 사람들로 붐비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미넨의 한 강가에 유독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무슨 일일까요? 영화의 날씨에 물속에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네요. 도심 한가운데에서 즐기는 리버서핑은 미넨의 명물. 좁은 강폭으로 유속이 빠르게 변해 파도가 치는데 이로 인해 서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핑 명소답게 사기절 내내 서퍼들로 붐비는데요. 독일에선 한겨울 추위도 운동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서핑 명소가 한때 유럽에서 가장 비만 인구가 많아서 비만 대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던 독일 정부의 비만 정책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비만율이 감소하는 추세 인데요 비만 감소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생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가만히 앉아 있는 걸까요 겨울철 대표 스포츠인 컬링을 하고 있었네요 컬링은 3인 1조의 팀 스포츠로 얼음판 위에 있는 공을 표적지까지 몰고 가야 하는데요 고도의 집중력과 전신 근력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독일에선 누구나 언제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일주일 평균 11시간을 운동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비만성 질병 사망자가 줄어들면서 건강 대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독일의 두 번째 건강 비결은 음식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독일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한 식당 그런데 평범한 샐러드처럼 보이는 이 음식이 인기 메뉴라고 하는데요 이 음식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마울타새라 불리는 이 독일 건강식은 우리나라 만두와 비슷한 음식입니다 지적 현실로에 대해 지민 이슈 전신에 plais한 수 discussing 물론 больше 정도 företnova하고lim jeszcze 식당 1kg bac식 상처에 영양제하기가 닭고기에 오이, 토마토를 넣어 만든 마울 탓에 신선한 채소까지 곁들일 수 있어 다이어트 중의 손님들이 즐기는 메뉴라고 하는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일 음식문화 전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육류 소비량은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식물성 재료 기반 식품 매출은 급성장하는 추세입니다.